바로 뭐야 피부가 왜 이래? 바로 이게 뭐야~? 피부 모공 속에 노폐물 중금속 어마무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어우 칭그러워 제주 화산성이 벤토나이트 성분인 필수 미네랄들이 피부 속까지 흡착되고 피부 속 양이 좋은 물질인 피지 노폐물과 서로 교환되는 능력이 뛰어난 미네랄은 피부 속으로 바로 피지 노폐물은 피부 밖으로 바로 완벽하게 모공을 청소해줘 일곱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해결해줘 붙이는 것만으로 정확한 딥클렌징 효과가 되는구나 응 응 얼굴도 환해졌어 바루바루바루랩 바루바루랩 막힌 모공 바루빼 바루잡아 지금 바루바루랩 정확한 딥클렌징으로 피부를 바루잡는 바루랩 세븐인원 토탈솔루션 블랙클레이 마스크 블랙클ических